네 반갑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인제 꿀딱을 찍을 때는 프린트로 출력을 한 다음에 한 땀 한 땀 제 손으로 촬영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약간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번거롭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찍다 보니까 프린트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올리는 속도도 좀 느려지고요. 애자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프린트를 하지 않고 그냥 PDF를 태블릿에 띄운 다음에 이제 강의를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기 위해서 앞전에는 제가 꿀딱 멘토링을 멘토링 기술사 멘토링 다반지 멘토링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아우 스마트폰 찍다 보니까 이게 전화가 오거나 또 갑자기 문자가 오거나 막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조그만 태블릿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이제 태블릿에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좋으냐 집중력이 높으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좀 래피드하게 빨리빨리 제작을 해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찍어보면 또 이제 피드백도 제가 받고 하면 하는 게 더 좋은지 또 알게 되겠죠. 스마트 에너지는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입장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 및 전송을 하죠. 그 다음에 소비를 하죠. 이 흐름, 이 과정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MEC안, 즉 누락이 없고 중복이 없는 좋은 구분자가 되는 거죠.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전달, 소비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친환경을 높여가느냐 무엇을 ICT 서비스를 접목해가지고 이게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예요. 그러면 생산, 전달, 소비에서 생산에 쓰이는 기술들, 그 다음에 전달에 쓰이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 에너지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소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생산, 전달, 소비 중에서 소비에 집중을 해서 가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걸 개척하거나 소비자에게 그런 정보를 알려주거나 이런 가운데에서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스마트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 즉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거기서도 보안 이슈가 많이 생기겠지만 이 보안 가이드를 맞는 궁극적인 이유는 소비 측면에서 그런 보안 이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이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소비 측면에서도 어떤 범주냐 하는 거죠. 어떤 범주. 그게 바로 이제 보안 가이드의 범주에 해당되는 건데요. 보안 가이드도 명시되어 있어요. 수용가에게라고 명시되어 수용가. 수용가는 소비자를 말하거든요. 이게 소비자라고 한정을 지어놨어요. 첨단 계양 인프라 AMI.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장치 ESS. 그 다음에 EMS. 요즘 뜨고 있는 입의 충전. 그 다음에 셀프 주유 충전. 이러면 다 자동차 쪽이죠. 그러니까 입의 충전이 꼭 자동차냐 라고 뭐 이동 기기들이 대부분 입의 충전해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자동차로 일단 좀 추격을 하고 어쨌든 입의 충전. 셀프 주유 충전. 셀프 주유 충전도 자동차 쪽이죠. 결국은 이겁니다. 개항하는 AMI. 저장장치 ESS. 그 다음에 에너지 왈 시스템 EMS. 그 다음에 자동차 쪽 꼭지가 크게 두꼭지. 입의 충전. 그 다음에 셀프 주유. 또는 셀프 충전. 그죠. 요 꼭지입니다. 그 다음에 댁내 기기거든요. 요걸 왜 자꾸 제가 설명 드리냐면 암기를 하시라고요. 왜냐면 스마트 에너지 보안 가이드라고 시험에 나오면 이 여섯 가지 구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에 스마트 에너지 보안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스마트 에너지 보안 가이드라고 나올 수 있죠. 가이드는 답이 있는 문제. 스마트 에너지 보안이 나오게 되면은 요기 위에 있는 생산 전달 소비 범주 안에서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안 가이드는 소비에서도 여섯 개 범주. 수용가가 관심 있는 영역인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그 보안을 식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이드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개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용가. 수용가라는 말 자꾸 나오죠. 스마트 에너지 구성요소. 저 구성요소가 여섯 개. 여기에 나오는 여섯 개. AMI ESS EV 충전. 셀프 주유 셀프 충전. 그 다음에 댁래 에너지 기기 EMS. 그니까 외울 때 AMI ESS EMS. 이 EMS까지 이렇게 외우시고요. 세 개.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 두 개. 그 다음에 댁래. 이렇게 외우면 금방 안겨야 될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구성요소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자체가 갖고 있는 보안요건들이 뭐냐. 수용가에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보안의 위협. 그 다음에 정보보호 방안. 이렇게 하면 이 문서에 큰 거는 끝납니다. 부록을 빼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 여섯 가지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이 영역이 다 들어와 있어요. AMI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EES 저장장치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댁래 기기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EMS 들어와 있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EV 충전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셀프 쪽. 두 개 범주 들어와 있죠. 이 그림이 그 그림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구스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 설명 안 드려도 대부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 있는 설명 문장을 외워가지고 답을 써야 되는가 절대 그거 아닙니다. AMI가 뭐고 ESS가 뭐고 EMS가 뭐냐. 이런 것들은 한번쯤 읽어보시고 이해하신 상태에서 써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섯 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 AMI, ESS, EMS 자동차 두 개라고 그랬죠. EV 충전. 그 다음에 셀프 주유 충전. 댁래 에너지 기기. 이렇습니다. 여기 선이 여기 선이 이렇게 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안요건 볼게요. 스마트 에너지 분야의 보안요건은 어쨌든 개척을 하니까 개량 분야. 그 다음에 요금. 당연히 고객 정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결제하는 결제 정보. 그 다음에 컨트롤 재해 정보. 제어 정보. 그 다음에 각종 부가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보안요건의 취급 정보가 되겠습니다. 취급 정보. 참고 중요하고요. 이런 취급 정보를 가지고 보안요건이 총 네 가지입니다.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제일 첫 번째 가셔야 되는 게 부인방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안의 3대 요소 그러면 기무가잖아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무결성, 가용성은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 하나가 비밀성입니다. 비밀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IA CIA 그 다음에 NR입니다. 옛날. NR은 제가 부인방지라고 별도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CIA라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외워서 쓰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 무, 가, 부. 부인방지까지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게 사이버에너지, 스마트에너지 보안 위협입니다. 이제 구스누스 나왔고 보안 위협이 나오고 대응반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보안 위협에 보면 첨단계량 인프라 첨단계량 인프라 쪽 AMI하고 ESS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 전기차 셀프 주유 셀프 충전 그 다음에 댁래에너지 그 다음에 EMS죠. 근데 이것도 보면 이 세부 위협조소가 AMI가 다르고 ESS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비인가 기기 접근이나 이런 거 다 공통되잖아요. 그죠? 보시면 그죠? 여기가 비인가 기기 접근은 그 시스템이 딸려있는 것들 그니까 AMI나 ESS나 EV 같은 것들은 다 비인가 기기 접근이 공통요소예요. 근데 이런 공통요소는 요소대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걸 무작정 외우면 안 외워지거든요. 그니까 AMI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계량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 계량은 어쨌든 뭔가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전송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비인가 통신 데이터 유입이나 교환 메시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도스도 마찬가지고요. 분산 서비스 공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좀 들여다보면서 외우면 되는데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꼭지 한 세네 꼭지 정도만 외워서 답안으로 정리를 해 두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에 대한 위험요소 영역별 요소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각각을 접근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보호 방안 쪽입니다. 정보 보호 방안 쪽도 결국 수용과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구성요소 첨단 계량 인프라 AMI 그 다음에 ESS 자동차 쪽에 두 개 분야 그 다음에 댁내 기기 그 다음에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대체기거든요. 이 다섯 개. 그리고 핵심은 이 가이드 핵심은 이 여섯 개 꼭지를 외우는 거예요. 그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어떤 위험요소가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 보호 방안이 있느냐 아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세부 위험요소가 아니라 정보 보호 방안입니다. 어쨌든 AMI에 대해서는 AMI에 대해서는 뭐 기기 인정이 필요하다. 키를 이용한 기기 인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보제어 접근제어 그 다음에 디더스 공격을 하기에는 회피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의 중요한 요소인 그 교환 메시지에 대한 기무가 기밀성 무결성이나 부인방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SS 저장장치에서는 당연히 기기 인정 또 나오죠. 기기 인정 기기 인정 상호 인정 접근제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공통된 거는 공통된 길이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EV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 교환 메시지 기밀성 민 무결성 부인방지 나오죠. 그게 AMI 쪽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중복되죠. 그 다음에 셀프 주유기 셀프 충전기 또는 연결된 포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 정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송하려고 그러면 암복화 관리가 돼야 되고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초기 암호키기를 주입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백례키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정리할 때 그 가이드를 보시고 보시고 요 앞부분에 설명돼 있는 요 세부 위협 요 세부 위협을 세부 위협을 이 보호방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연결이 잘 되면서 이해가 쉽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이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고 이 가이드는 수용가 즉 소비자 중심으로 만든 거다. 소비자 중심에서의 보안 이슈를 어떻게 도출하고 해소할 거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거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